이번 시간에 타란툴라를 잡아 볼겁니다. 여러분들. 타란툴라는 이제 나무위성, 괴외성, 버러우성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로찌 근처에 구멍이 많은데 이 근처에는 바로 버러우성 타란툴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래 보면은 구멍이 있는데 우선은 타란툴라를 저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을 많이 하고 싶은데 꽉님이 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선은 한번 잡아보고 동정을 한 후에 대략적인 동정을 한 후에 잡아 먹어도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고 저녁에 뭐 먹어보는 시간도 아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만 잡는 게 아니라 이따가 헌터 분이 이제 가이드 캡틴이 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또 나무위성 타란툴라를 잡을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거미줄이 살짝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거는 여기 굴이 트란툴라의 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 버러우성 하는 애들은 여기 보면 거미줄 있어요. 황님. 거미줄 있어요? 거미줄 거미줄 이거. 자, 우선은 한번 파서 잡아볼게요. 아, 좋아요. 파지겠나? 파지까요? 어, 파지나 파지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 오. 오, 귀엽네요. 땅이 진짜 엄청 딱딱해요. 아, 이거 핀셋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구멍을. 손으로 한번 눌리니까. 아, 이쪽에 또 봐.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잡아요, 잡아요. 아, 여결내면 괜찮은데요? 우와, 우와, 진짜 타란툴라. 우와, 저 야생에서 처음 봐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 막 키우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 키웠는데, 우와, 진짜 저 처음 보면 돼, 야생에서. 우선 지껍하게 넣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땅이 장판이거든요. 우와, 근데 진짜 역시. 이야, 역시 러블르. 이게 근데 무슨 타란툴라인지는 동정이 안 되거든요. 다분유일 가능성이 큰데, 근데 별로 안 팠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한 20에서 25 정도 팠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우와. 아, 여기에 방사해도 돼요? 네, 금방 거미줄 치고 자리 잡거든요. 쏙 들어갔네. 오, 알고 들어가는구나. 엉덩이 엄청 까맸잖아요. 이제 아마 거미줄 치고 탈피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와, 역시. 역시. 큰 거 잡아줘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잡을게요. 여기 참고로 캡틴한테 허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막 훼손한 거 아니에요. 오우, 기가 막혀. 파기도 괜찮고, 구멍이 좀 큰데? 다른 종류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난 종류 다양하게 볼수록 좋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툭 빼는 게 다행히 쭉. 핀셋으로 여기 있어요, 구멍. 오, 나왔어, 나왔어. 아, 똑같은 종이다. 똑같은 종이요? 네, 그래도 한번 꺼내볼까요? 지금 다리 하나 걸쳐있거든요. 여기 땀이 비오듯이 개천합니다. 아하하하하하. 진짜 덥죠? 내가 찍을게요. 괜찮아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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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오, 크다, 크다, 크다. 오우. 오, 예스컷 같다. 그죠? 자. 오우. 이야. 암컷, 암컷. 암컷이요? 여러분들, 2원은 빵님이 잡은 두 번째 탄 안툴로 합니다. 좀 더 큽니다. 이게 제 2인칭 시점. 빵님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물론 저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 정도 해주면 이런 데 뚫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야간에 우리 캡틴이 오면은 그때 다른 핑크토나 다른 타란툴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타란툴라는 털에 독이 있고 고가의 독이 있는데 털에 독이 적거나 없는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잡은 거는 털에 독이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캡틴이. 왜 일어나. 왜 칭글거려. 중간이요? 어이, 왜 뒤졌나?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출발할 겁니다.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어, 타란툴라 나오는 거 기다리기 위해서 좀 시간 보내고 있고요. 형님, 좀 잘 잤어요? 자, 이제 캡틴이 오셨습니다. 어, 타란툴라 잡으러 가요. 와, 진짜 멜리샤가 지금 용감하네요. 용감해 용감해. 네. 독일 친구인데 모든 거에 참여를 합니다. 야, 호주 친구는 어, 무섭다고 쉬고 있거든요. 야, 우선은 여러분들 타란툴라 맨손을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와. 그래요? 어, 쌀벌해요. 사냥했어, 모로를. 우와. 야간에 오면 이런 거 볼 수 있다니까요. 대박이네. 자, 뭐. 아, 굴을 보는구나. 오, 이제 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 있다. 뭐, 뭐, 뭐. 타란툴라? 어, 뭐가 도로로 폈는데? 타란툴라? 스콜피언? 어, 저러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굴로 더 넣었어요. 어, 캡틴 재밌어요. 타란툴라 잡아준다 했는데. 자,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땅을 계속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캡틴이잖아요.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나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있을 거 같은데? 어, 나와 있네. 오오오. 잠깐. 잠깐, 제가, 제가,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오, 이거 정말 뭐지? 제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나왔습니다. 거대요. 오오오오. 빅블랙. 오, 딱 그거예요. 제가 말했던 치킨 스파이더나 빅블랙이라는 타란툴라거든요. 오, 이게 아마존에 있나? 오, 우선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엉덩이 색깔이라든지. 굴이. 오오오오. 굴이 있었어. 저기 다리 있다. 다리 있다. 오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오오. 얘네. 오오오오. 근데 얘 장갑이 있어, 근데? 근데 얘 장갑이 있어, 근데? 글로? 어, 왜, 왜 어디 있어? 오오, 맞다, 맞다, 맞다. 치킨 스파이더다. 와. 굴이 좋아하는 종류예요? 한국에서 좀 고가 종이. 오오, 진짜? 자, 굴이 뽑아, 뽑아. 잠깐만.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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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우와, 미쳤어. 우와. 얘 독니 벌리고 보세요. 아까 그 작은 거랑 다르죠? 제가 이제 아마존 타란툴라 쳤을 때 이 친구가 나왔거든요. 오오. 엉덩이에 털이 독이 있어요, 실제로. 하하하하하하. 쇼맨십. 쇼맨십. 그래가지고. 털을 싹 태워버리고 어차피 저희가 다리만 먹을 거거든요, 사실. 와우. 여러분. 어, 타란툴라. 거의 준성체급의 친구를 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친구거든요. 우선 치퍼백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타란툴라 잡기. 자, 브루님이 전문가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타란툴라 절대로 만지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 같이 넣어버려야겠다. 장갑으로 안 가져왔네요. 아, 나이스. 이야. 네, 안녕. 와, 바로 보쌈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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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플랫랑 스컬피언입니다. 이게 납작하더라고요, 여기는 것들이. 우와, 전갈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흐흐흐. 너. 이거요? 그러다. 야 wilderness claim.. 안하잖아. 정갈은. 전갈이 야간대가 나오네. 종가를 와 여러분 진짜 야생작을 처음 봤다 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빵님이 제일 열심히 봐요 귀여워 네 맞아요 집게가 작고 꼬리가 두꺼울수록 독이 세요 왓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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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은 공통사항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생물입니다 자 여러분 또 뭐 봤어요 캡틴 아 또 탄설 또 있다 또 나왔어요 근데 같은 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에요 설마 질 복인다 조심 어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تي 어 일어나 정확히는 뭘 활어 있거든요 근데 목에 이게 있는 거 보면 이건 안얼 종류거든요? 이게 목주름에 있는 건데 위협하거나 할 때 이걸 펴요 와 이거 입 벌린 거고 저 여러분 이게 성격이 있네 네 근데 이제 못생겼네요 방송이? 빵이 닮았네? 네 들었어? 오케이 아 진짜로? 어디 있어? 남은이 밑에 오! 아 그러네 똑같은 놈이야 잠깐만요 얘는 왜 스타버트가 있지? 오! 얘는 펌프 종류인가? 여러분도 여기 등갑을 보시면 이제 스타버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 무늬가 좀 있네 아 이거 뭐지? 이건 또 다른 거 같아요 또 다른 종류 이거? 왜냐면 엉덩이가 색깔이 약간 빨갰잖아요 털이 얘는 갈색깔 저희가 숙소 안에서 잡은 애가 예인 거 같아요 아아 아까 잡은 거랑 그런가 숙소 앞에 잡은 거랑 다른 거구나 아 자꾸 헷갈려요 사실 이야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 같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사마귀를 발견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약간 애기 사마귀 뭐 그런 것들 뭐 비슷하게 생겼고 오 좀 신기합니다 와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생물들이 야간에는 이렇게 라이트를 켜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활동성이 야외성 생물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와 재밌네요 우선은 다시 로찌로 내려가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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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국인 한국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코리아는 레이디 퍼스트 땡큐 그냥 땡큐 오 살이다 개살 개살 같다 크랩 크랩 제가 이걸 진짜 먹을 줄 몰랐는데 빵님이랑 다니면 이거 먹게 돼요 하하하하하 오 잠깐만 개미 개미 개미직해서 트라이 트라이 야미 추베르 간색간색 오 맛있어 보이는데 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 재스티 이거 잡아준 잡아준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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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간이 그건데 처음이요 되게 그냥 편안하게 드신다 그냥 그냥 오 이따 뭐야 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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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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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오지마 같다 스키dr 리얼리 리얼리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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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하하 주 메룩 원 투 원 투 스윗 주 메룩 하하하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뭐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타란툴라를 직접 자연에서 잡아다가 관찰하고 먹어보는 시간까지 가졌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내일 뭐하죠 오전에? 낚시! 아마 아마존에서 낚시는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거에요 맞아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나이 많은 아저씨들까지 관심이 있을텐데 내일 해볼게요 내일 봐요 내 채널이야 안녕 discern exercising 내 채널이 내 채널이 맘에